이 사람들이 왜 세 번째는 사업에 실패하고 사귀던 여성에게 헤어지지 않은 말까지 들은 남성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다른 여성을 죽이고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.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는데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역시 삶이 힘들었나 봅니다. 정은섭 기자입니다. 모자를 쓴 남성이 비틀거리는 여성을 데리고 걸어갑니다. 9시간이 지난 저녁 7시 남성 혼자 건물에서 빠져나옵니다. 39살 박 모 씨가 고시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9살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. 박 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의 술집에서 일하다 만난 손님 A 씨와 오전 10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. 하지만 A 씨의 가족의 실종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일 얼굴에 멍이 든 A 씨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. 피의자는 자신의 방 침대 아래 알몸으로 이불에 돌돌 말린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중학교 동창집에 숨어있던 박 씨를 범행 3일 만에 체포했습니다. 박 씨는 최근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뒤 술집을 인수하려 했으나 자금을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. 또 최근 시련까지 겪어 여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박 씨가 성폭행 범행이 드러날까 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정은섭입니다. TV조선 정은섭입니다. TV조선 정은섭입니다. TV조선 정은섭입니다. 사람 여기 있는지 안陽 장식을 위한 책임을